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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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쥬? 네 여기는 왓촌식당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항상 좀 벼르고 있었던 곳인데요 오 밑반찬 가격은 돼지찌개 인당 9,000원 완전 제작하게 되어있는 거에 마늘이랑 청양고추를 여기 직원분이 넣어주는데요 원하는 만큼 넣어주니까 걱정 넣어 육수 칼칼칼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곳에 콩나물을 원하는 만큼 듬뿍 넣고 나면은 보글보글 또 끓이면 되는데요 아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요 기대가 아주 됩니다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라면 사리도 넣고 사실 이게 1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라면 또 먹겠다고 후지 또 쪼개가지고 요거는 치즈불고기 여기는 각 메뉴 전부 다 1인분씩 해줘가지고 이 메뉴 전 메뉴를 좀 먹어볼 수 있었는데요 맛도 아주 좋고 별로 맵지도 않아요 맵지리는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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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